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총선에 집중하라 셀카 찍는 시간에 국민들에게 담대한 메시지나 던지라며 다시 한번 직격했습니다. 홍 시장은 선거가 이번 뿐만이 아니지 않냐며 벌써 핑계나 될 생각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다 하고도 지면 깨끗이 승복하고 책임질 사람은 지자고 덧붙였습니다. 홍 시장은 어제도 임기 2년도 안 된 대통령을 제쳐두고 대선 놀이하면서 셀카 찍는 전략으로 총선을 돌파할 수 있었다고 믿었냐며 한의원장을 비판했습니다. 특히 홍 시장은 한동훈 위원장이 정부가 여러분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있다. 그렇지만 그 책임이 저에게 있지는 않지 않냐고 언급한 점을 두고도 법무부 장관했으니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. 홍 시장은 앞서 여당 일각에서 나온 대통령 탈당 요구 등에 대해서도 뿌린대로 거두는 게 선거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. 평소 윤 대통령의 정책 기조 등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던 여당이 판세가 불리하다고 태도를 바꾸거나 차별화를 시도하는 건 정치 도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